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얼마 전 한 포털에서 우연히 어떤 글을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여성이 본인이 활유계에서 생활을 하는 여성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1200명이 넘는 남성들과 잠자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여러 타입의 남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남성들과 잠자리를 나눴던 경험에 대해서 쭉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성이 말하기를 글에다가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남성이 본인이 테크닉이 아주 좋고 경험이 풍부하고 또 잠자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는 남성들일수록요. 사실은 같이 잠자리를 나눠보고 나면 그야말로 맹탕인 경우가 더 많았었다고 합니다. 뭔가 정말로 잘해서 본인이 떠벌리기보다는 자아도취에 취해서 그저 자기만족이인 남성들이 더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엉뚱한 곳을 외모하면서 여기 있지? 왔지? 좋지? 뭐 혹은요. 아 여기 해주니까 어때? 너무 좋지 않아? 막 이러는 남성들 우외로 많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남성이 좋지라고 물어봤을 때 안 좋아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자기 만족에 취해서 상대방 여성이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남성들을 볼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요거야라고 꼭 집어서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본인이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 아쉬움이 많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남성들이 요런 것쯤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개 이렇게 써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남성들이 잘 의외로 생각 못하고 있는 것들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절정에 도달하고 여성들이 즐겁게 잠자리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말씀 몇 가지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요.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가장 큰 성감대는 바로 그녀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테크닉이 좋다고 하는 남성들이요. 그저 그 여성들의 몸을 마구마구 애물을 먼저 막 하기보다는 그 여성들은 몸보단 마음이 먼저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은요. 그게 태생이 조금 그렇게 타고났다고 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당연히 몸이 열리질 않아서요. 그 절정의 순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예민한 음액이나 유두 같은 곳을 좋은 테크닉으로 아무리 애물을 해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정의 순간에 도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성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충분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에이 무슨 먼저 자극을 많이 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서히 애물을 하시면서요. 귓속말로 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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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 대한 찬사를 몇 마디씩이라도 나누면서 마음이 조금 푼 후 편안하게 누그러지게 만들어주시는 거 그게 먼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성의 마음을 먼저 사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때 여성의 절정은 한 발 더 큰 걸음으로 앞서 나가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의 옷을 천천히 벗겨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녀가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누는 이 잠자리의 사랑은요. 그야말로 그 운동하는 스포츠처럼 과격하게 막 세차게 마구마구 해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저 그 몸으로 나누는 사랑스러운 대화가 바로 잠자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대화를 하고 눈으로도 대화를 하지만요. 몸으로 나누는 이 대화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막 서둘러서 그냥 후다닥 후다닥 그냥 위아래 막 벗겨내시면서 사랑을 나누려고 급하게 너무 앞으로 다가가시면 여성의 마음은 저만큼 멀어집니다. 그래서 옷 벗기는 것도요. 하나하나 서서히 애물을 하시면서 그것도 옷 벗기는 것조차도 잠자리를 나누기 위한 사랑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후루룩 벗겨내는 거 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끔은 잠자리의 주도권을 여성에게 넘겨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잠자리에서 사랑 나눌 때 대부분이 남성분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가끔씩은 이 주도권을 여성에게 넘겨보십시오. 남성분들은 그냥 그저 가만히 계시고요. 여성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것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강렬한 채움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에서는요. 천명의 여성들을 조사했을 때 한 9%의 정도 프로테이지가 그리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9%의 여성들은요. 본인이 리드를 했을 때 더 많이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남성이 먼저 시작을 해서 뭐 이러는 것보다 가끔씩은요. 남성분들 가만히 계시면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은 잠자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잠자리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중에 그 중에 여성이 리드하는 잠자리 한번쯤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그저 그냥 집에서 같이 있던 그런 차림으로 늘 그저 그런 날에 같은 모습의 사랑을 나누시기보다는요. 가끔씩은 어딘가 오래전에 쌓아놓았던 예비군복 같은 군복이 있다면 그거 한번 꺼내서 입어보고 시작을 하시던가요? 혹은 뭐 의사 가운 같은 거 하나쯤 장만해서 깊숙이 넣어놨다가 한번쯤 꺼내서 입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본인의 모습과는 전혀 딴 판의 다른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사랑 조금 더 다른 쾌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군복이나 의사 가운 같은 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고 선뜻 이렇게 시작할 수 없는 거라면 늘 사용할 수 있는 잠옷 정도를요. 정말 우리가 부부지간에 그 좀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는 것 잠옷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값 비싼 잠옷 한 벌 정도씩 서로 그날의 선물로 나누시면서 그 비싼 잠옷을 입고 사랑을 나누어 보시는 거 이건 어떨까요?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양한 체위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늘 비슷한 체위 익숙한 체위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댁은 어떠신가요? 늘 그 자세 고 하던 것만 하시지 않으십니까? 가끔씩은요 변화를 해보십시오. 전혀 해보지 않았던 엉뚱한 거 정말 개기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표현이 좀 어색한데요. 뭔가 좀 해보지 않았던 거 돌출된 것 해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정말 허락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꼭 우리는 이것만 있을 때 제일 편안해라는 거 말고요. 조금 새로운 걸 느껴보시기 위해서 새로운 체위 한번 여러분들끼리 직접 사랑하는 사람과 연구하면서 새로운 거를 한번 창조해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녀에게 집중해보시는 시간이 잠자리의 그 순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 세상만사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직 아내와 아니면 연인에게 집중하시면서 그녀의 아름다운 그 모습에 깊이 빠져서 그 행복한 순간을 지내면 잠자리가 훨씬 더 행복하시고요. 여성도 아주 큰 절정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기네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사랑 나누실 때 더 깊이 있고 뜻깊은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